비나 꼬리물기 앰프 미션 스트라이크 젠지 가요 젠지 집으로 젠지 아쿠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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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 연마 드레ή고 들어와 들어왔어요 태어나 그리고 텐바가 RGB 하트 갑니다 템빵이 알지 베아트 갑니다! 이거 이거 풀케이드! 화연병만 넣으면! 화연병만 넣으면!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이에요! 나이스! 이거는 1위가 내려오니까 나이스예요! 자, 상대방이 차이를 더 벌리지 못했거든요. VSG! 2, 3, 6이 좀 태클 좀 걸어줘야 되는데 실패한 선수 뭐하나요? 어, 이걸 모르나요? 아, 이 톱 밑까지 좀 더 몰랐나봐요. 아... 이쪽 방향에 있는 건 알았는데... 오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요. 선광탄? 아, 하나! 박힐! 아우, 들어왔네요. 젠지에게 LIG가 옵니다. 자, 2, 3, 6이 됩니다. 화연병, 화연병! 화연병! 나와야 돼요! 야, 나에서... 그럼,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살려줘, 아, 뜨거! 술 잘하는 사람 들어오면! 아, 뜨거! 나도 뜨거! 엠바가 전방인데 뚫을 수 있을까요? 자, 다 던져주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았고! 아, 여우! 오늘 여우 경기력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자기장 오죠? 빨리 정리하고, 자리 다시 잡아야 돼요. 칼이 살았거든요. 롱디디가 칼 살리러 왔어요. 네. 이거 그래도... 와... 아... 이 와중에 또 수류탄 정교하게 던지는 거 보세요. 킬라브이 선수가 지금은 기절. 살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그런데, 지키는 자리에요. 3명 옵니다.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먼저 갔어요!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시점입니다!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먼저 갔어요! 퀴로그가 올라왔는데 퀴로그가 이거 먼저 갔으면요 퍼드로에게도 기회죠 퍼드로 시급합니다 가야 돼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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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드로가서 퍼드로 신이 신기회 여기 그래도 디락스 하나 잡혔어도 가야죠 여기까지 온게 어딥니까 그리고 네바 네바 이러면 3대 3대 1 아닌가요 스루탄 빨래 밑에 아 롱cd의 스루탄 이러면 불리한데요 안보여 안보여 리오가 못맞았어요 체력 안 보여 자기장 너무 아파요 이거 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집 들어가서 창문에서 리오 너부터 죽어라 리오 죽이고 이들하자 리오라도 창문에 걸쳐앉아서 리오 없나요 엎드리기 아 롤미너스 차즈 게이밍 롤미너스 차즈 게이밍 옥 옥